아 뭐야? 고고야 여기 봐 앉아 두비들은 앉아 우리 센터 두비들은 기다려 오빠 어디 있어? 오빠 어디 있어? 오빠 어디 있어? 오빠 어디 있어? 고고야 그렇게 힘들었어? 고고 고 안 먹어? 간식도 안 먹어? 안 먹어? 안 먹어? 안 먹어? 간식도 마다 해? 날씨 엄청 좋은데? 날씨 엄청 좋아 너무 추운데? 내 왕입니다 고양이? 야 고양이 화났어 고양이 화났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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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가 져 네가 져 고양이 등이 딱 세우는 거야 너는 갑자기 온 거 아니야? 아니야 나 집에 누워있었는데 와야 돼 넌 누워있으면 안 돼 야 너 묶어 여기 일단 사람은 묶어 네가 저쪽으로 가 아 너 어떻게 나올 거야? 너 어떻게 나올 거야? 트로트 나왔어 천 여기는 인천 인천의 자랑 웬도 말투 왜그래 올라가자 올라가세요 어 가고 있어 항상 이렇게 내가 안 가면 의심을 해 내가 도망가는 줄 알고 도망가는 줄 알고 월미도에 애견카페가 있습니다 슈블의 위풍당당 애견카페 뒤를 알고 있어 가자 열었을까? 안 켜있는데 이건 지현이야? 화났어 화났어 시끄럽지 아리딸 주님 어렵다 왜? 그럼 어떻게 놀까? 정신 차려 오줌 났어 오줌 났어 이경 카페에서 코코가 충분히 놀아서 밖에 바람을 쐬러 나왔어요 코코야 재밌었어? 오랜만에 이경 카페 왔지? 진짜 좋았어 재밌었지? 코코 저 부대도 한번 가볼까? 여기 부대도 한번 뛰어볼까? 코 바다 보자 바다 바다아 바다아 여기 못 올라가? 오우 이 새끼가 야 다리 올라갈라 그래 야 어떻게 여기로 올라갈라 그래 넌 너 폼에 맞아? 일로가 야 이씨 여기로 올라갈라고 생각을 하지 어떻게 해 코코 일로와 안 갈게 일로와 고마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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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둘기 잡으러 가자 비둘기를 왜 잡는 건데요 고마워 가고 있어 가자 가자 고마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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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리 넘어가자 다리가 이렇게 이쁘다 고마워 오우 갈매기 오우 이 깜짝이야 오우 깜짝이야 밥 준다 우리 올라갈게 밥 줘서 갈매기가 많아 와아 고마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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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살 싫어 나 살 싫어 고마워 혹시 살 싸가지고 네 네 네 찍어드릴게요 이리 와. 이리 와. 이리 와. 왜 그래. 강아지 괴롭히지 마. 멀쾌쳤어 진짜로. 멀쾌쳤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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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자. 멀쾌쳤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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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면사랑. 얼른 집에 가서 햄버거 먹자. 멀쾌쳤어. 집에 가서 햄버거 먹을거야. 콩콩 닭고기 먹을까? 멀쾌. 멀쾌. 멀쾌태ции. 멀쾌BI. 멀쾌.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